우리 이쁜 미란씨 아 우리 이쁜 미란씨 좋은아침 미란씨 오 우리 이쁜 미란씨 안녕하세요 이쁜 미란씨 노을처럼 붉어진 두 눈 그대가 흐르죠 눈을 감고 그대 온기에 기대 잠들어요 외로이 서있는 꿈속에 등대는 길 잃은 나만은 바라봐요 그대죠 rise me up stay there for me rise me up not far away 그대 내게 있어줘요 내 곁에 내 곁에서 저 멀리서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저는 일단 대본을 읽고 과연 제 성격의 사기꾼이란게 어울릴까 물론 이제 검사 역할 정직한 역할은 굉장히 어울리겠지만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서야 너한테 딱인 역할을 아직도 이해가 좀 잘 안되는데 연기로 극복을 한거 지금도 사기치는거 같아요 연기로 뭘 했더라나 이런게 너무 아주 100% 싱크로인거 같아요 사도찬 우와라 백검사 셋이서 짜고 나 금태물로 감지 그대 내게 있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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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근석이가 장근석씨가 분위기를 잘 이끌어줘가지고 현장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참 오랜만에 느껴보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니아트 하나 둘 셋 니아트 샀어 샀어 외로이 서있는 꿈속에 등대는 길 잃은 나만은 바라봐요 그대죠 rise me up stay there for me rise me up the far away 그대 내게 있어줘요 내 곁에 내 곁에서 저 멀리서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머나먼 길 걸으며 내 손을 잡아주었죠 가슴속 기억들 아픈 추억마저 간절히 당신을 기다리죠 그대는 rise me up stay there for me rise me up the far away 그대 내게 있어줘요 내 곁에 내 곁에서 모든 산철을 만나줄게요 영원히 그대를 기억해요 그대가 가까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백준수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사도찬 역을 훨씬 더 많이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주친 사람도 사도찬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도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촬영을 하면서 계속 재밌다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촬영을 하면서 궁금해지고 재밌어지고 더 지치지 않고 하게 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근석씨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 나를 자극해 You don't know me what we got 단계를 빈 없는 시점 매 순간 철묘한 타이밍 난 보고 달린 그 순간 멈출 순 없어 거짓은 진실이 가시는 진실이 될 것 같아요 Crazy 다른 세상 Crazy 운명같은 상태 미쳐돌아가는 일이 당연해진 지금 Crazy Neverwending Crazy 날카로운 시선 진실을 덮은 거짓이 다르기 흔들어 vow Roz vowrim 추억에 정해진 말로 아치 안줄 테니 외로 니가 퍼붐은 그 순간 놓칠 수는 없어 수자가... 또한 빛의 밑으로 바뀐 날 crazy 다른 세상 crazy 운명 같은 선택 미쳤 돌아 가는 일이 당연해진 지금 오오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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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